731 부대에서 실시한 잔혹한 인체 실험 탑10 질병감염 실험, 탄저균, 페스트균 등 다양한 병원체를 건강한 수용자에게 주입하여 감염반응과 진행과정을 관찰 생체에부, 마취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내장을 빼내거나 동물의 내장과 교체하는 실험을 포함하여 진행 무기 테스트,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총기의 관통력과 폭발 무기의 효과를 테스트했다 저온실험, 수용자의 일부를 얼려서 저온에서 인체의 반응을 관찰하거나 영하의 온도에서 생존 시간을 측정 원심불리기 실험, 사람을 원심불리기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그 영향을 관찰, 독가스 실험, 다양한 독가스를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노출시킨 후 그 영향을 관찰, 영양결핍 실험,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고 인간이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실험, 성병 실험, 수용자들에게 매독과 인질 등 성병을 감염시키기 위해 강제로 다른 수용자와의 성관계를 강요 극저온에서의 생존 실험,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인간이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 관찰 피부 실험, 수용자의 피부를 벗겨내거나 극단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피부 반응을 관찰